영구무효다 영구무효란 말이다 반항하지 마라 데이드 도마리 루벨리다 그리메라다 루벨리온 잡읍시다 루벨리온을 적어야 돼 3전제 2장 드루고 보는게 맞긴 한데 이걸 손패를 본다고? 어 다 초동이야 맹세 엠블렌마 돌아갔습니다 그날만 그게 맞긴 하지 마그넥 모드 그리메라 내가 제외해줄게 어차피 있는거 알잖아 루벨리 이러면 루벨리로 그냥 이거 보내면서 쓰면 상대방이 살짝 꼬일거 거든요 상대 12몬스터를 제거합니다 상대 12몬스터를 제거되었습니다 낙인야서로 체인 자르를 준비할게 이게 맞겠다 낙인야서로 체인 자르를 준비하고 그냥 그건소에 내가 정지하자 정지해야지 아기다가 탁한 암흥용이 맞겠단 немножко 상대 12몬스터를eria 뱅뱅 바로 잡아야 되겠네 아 아 아 아 전성시원 전성시원 콜렛 레이사 콜렛 레이사 무안포양 콜렛 레이사 3메라 이렇게 되면 타이밍이 다른가? 이러면 타이밍이 다른가? 모르겠다 헷갈리네요 쇼코노바야?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이 겁쟁아 이리 와서 나와 싸우자 채임 못해요 채임 못합니다 영구무효 예 영구무효입니다 영구무효 아니더라도 계속 무효시키는데 아 근데 그거 안보이 생각해도 신기하네 파괴될만하지 않았나 아닌가? 내가 채임에 잘못 알았나? 내가 함정모드 썼을땐 아 근데 그때는 보통 해피이기 털이니까 플라이레드 바로 넥스 플라이레드는 도움이 안되지 그치 그치 리나 리나도 도움이 안된다 그치 플라이레드 도움이 안된다 그치 아 그거 플라이레드 도움이 안된다 빨강룡이다 무효한다 니 빨강룡과 작별인사를 해라 영구무효다 영구무효다 영구무효란 말이다 반항하지 마라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 아 내가 이제 곧 이거 쓰면은 해결될거에요 내 쪽에서는 니 위로래 나 아직 하나도 안쓰지 않았네 하나도 안쓰였네 나 이제 센츄리온 전개한다 나 이제 센츄리온 전개한다 하하하하 야 나 이제 센츄리온 전개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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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